1. 욕기 1장 1절부터 욕기 1장 1절 5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 말씀을 관찰해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욕입니다. 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수 땅에, 우수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지역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우수 땅에. 어디에서 사는가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았다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여 거짓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자로 살았다. 예배자로 살았다. 바른 생활을 했고 예배자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한 일을 멀리했다. 살아갈 때는요. 가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멀리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은 멀리했다. 성결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았는가? 우수 땅에 간단히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애한 예배자로, 그리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 사는가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요. 계속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움직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떠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유도 변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모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합니다. 변하무쌍합니다. 인생의 본질,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무쌍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배자로 사십시오. 정직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악을 멀리하십시오.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있는 곳이 어디이든, 내가 얼마나 가졌건,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